vineyard 이게 아까 차에 탈 땐 뒤에 신발이 있었어? 이게 여기야? 내 신발 있잖래? 어 지금 있어요 아 지금 있어? 컨버스에요 혹시? 네 왜 들고 왔어? 아 이런거 하면 좀 받아쳐도 졸라 진지하게 막 이러고 있지 말고 받아쳐도 아 저기 없다 정석아 좀 더 훈련시켜라 정석이는 안된다 민영이 잡이나 잡을 여기 뭐야 가방이야? 뭐 있나?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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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가 버릴거야 접혔어 전기 남쪽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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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바로 써본다고? 연설 놓으면 돼. 라이브 좀만 잡으면 돼. 라이브 좀만 잡으면 돼. 라이브 좀만 잡아서 맞게 잡을 수 있어. 라이브 좀만 잡아서 잡을 수 있어. 라이브 좀만 잡을 수 있어. 아, 열이 12시가? 포러게인이 있긴 하죠? 나는 합장하는지 너무 오래 됐는데 근데 열이 12시도 합장하는지 열이 12시는 공연을 많이 했잖아 장난치나 이 분을 다 냈다는 걱정이더라 오, 저거 쏟았나보네 아저씨 약간 진짜 세상 포기한 세상 포기한 세상 포기한 아, 뭐 어떻게 하시네 집에 가고 싶다 여, 성택이 아, 진짜 세상 포기했다 아, 뭘까? 그가 외네 아, 그가 외네 아, 그가 외네 아, 그가 외네 이리와 퇴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봉대가 봉대. 봉대가 봉대. 봉대. 야 우석아 우리 몇시에 도착한다고 했어? 6시까지 갈 것 같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도착하겠는데? 미친놈 여기 별풍선 어떻게 했어? 개 웃기네 성대기 군대 갔다 오면 많이 늘었네 엘리스 문자와서 한국 밤이다 이러면서 경사가 나왔는데 머리랑 김치찌개 졸라 끓이면서 소맥 들고 건배 이랬다 뭐 어디서? 중심에서 미국에서 지금 아까 너가 태우러 나올 때 그때 문자왔더라 아 진짜? 응 우리 미친놈이도 한국 미친놈이 좋아하지 못해 응 거기 좋은데이를 영어로 굿데이로 팔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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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원 후원하면 리액션 가능카인데 뭐 해줄까? 뭐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진흥이 믿음을 보여줄까? 그건 괜찮은데 야 언제 찍은거야 그거? 어? 언제 찍었어? 몰라요 야 거기 지금 밤이가? 어 지금 10시가 됐는데 아 진짜가 아 금요일 밤이구나 응 하이머리 머리 잘랐는데 머리 어 오우 오우 배불러 다 먹었나? 다 먹었어 소주 몇병 깠는데? 3병 아 찔찔이다 한국 다시 와서 좀 늘어서 가야겠네 어 저 우리 맛있지도 않았어 우리 어 뭐지 으응 두.. 두 병이다 반 병 먹었네 두 병? 응 반 병 먹었어 응 나머지 맥주 먹었어 응 어 맥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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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린 우린 홍대 가고 있다 지금 홍대 가고 있다 지금 홍대가 알아보셔어 응 홍일 알아보셔어 뒤에서 뭐하는데 뒤에 쟤네 영화 본다 하아이 영화 셔터 아일랜드야 응 또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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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지금 매트릭스 보고 있다 매트릭스? 어 매트릭스를 매트릭스라 그래? 어 매트릭스?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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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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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잘하네 한국어 잘하네 어 뭐래 뭐래 이렇게 아니 매트릭스라고 말해 브레이크 was 택 어떻게 한국어 뭐 한국어 너 너한테 쭈는거 쭈는거 드레님 소주 소주 주세요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보냈구나 할 줄 아는 한국말이지 술 관련된 게 아니고 이모 소주 한 병 주세요 뭐 뭐라카노? 진짜 올 때만 해도 난리였는데 어우 나이 좋았네 되게 피곤하고 였는데 계속 그건 맞아 내가 맨날 술 먹였어 우리 계속 술 먹었지 지금 1시 반? 1시 반이가 1시 이제 2시네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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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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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심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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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M 2PM 2PM 3PM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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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M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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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M 3PM 2PM 2PM 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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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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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M 2PM 1PM 3PM 3PM 2PM 그래서 월인 Auschwitz 월요일단 3PM trzy 지금 고민인게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갈지 여권 보고 갈 수 있으면 가고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어쩌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단 패스포트 기간이 올해까지다 군대 안 가면 여권을 자유롭게 못 써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갈려면 승인받고 가야 돼 나라에서 고민 중이다 보고 사관 여권 되면 갈라고 우리 둘은 공이 근무하면서 사내고 갈 수 있니깐 미리 원하고 보고 우리 둘이 자꾸 질고 나 군대 갔다 너 추석 때 그때 가 엄마 아빠하고 다 추석 때 간다는데 어 근데 그게 언제 9월인가 9월인가 10월인가 이런거요 9월 말 어 근데 막 그런거 같은데 내가 때면 취집 했을거 같아서 간다고 오늘 공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공연 두번째에요 인스타 라이브 뭐데 바나나 우유는 안 나오는데 뭐라고 우유 나오고 어 바나나맛 우유가 없어? 어? 바나나맛 우유가 없어? 바나나... 우유? 우유 우유 바나나 우유가 없나 미국거면 어 미국거면 한국, 우리 오늘 아시아 마지막에 한거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샀다가 얘가 이렇게 사왔더라 딸기 우유도 없나 딸기 우유도 없나 딸기... 비키니에서 우리가 낼 스킵? 그런거 밖에 없나 우리 별의별거 다 있는데 뭐있지 우리 메론맛 우유도 있고 어? 어 보라색은 뭐지 토너 아니야? 오미자인가 뭐 오미자맛인가 뭐 그런것도 있어 블루베이 오미자맛 어?! 옛날에 밥우유도 있었다, 밤맛 옛날에 삼각형으로 생긴 그것도 비결이 아니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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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초코 딸기 이래 있었어 그거는 야한국에 있을때도 어디 바라봤는데 말해봤자 기억 못할게 효정이는? 효정이는 학교에 있지 효정은 오늘 대구 내려온단다 아 남친구는 학교에 있고 응 남친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학교 휴학하고 지지역으로 넘어갔고 공무원이면 강아지니까 공무원이면 강아지니까 그게 가벌베베가 가벌베 소속인거지 가벌베? 아마 시쪽 소속 그런데 공무원이 텍스 머시기라 하던데 너 기억이 안가 야 그거 구글 번역해 쳐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이 옛날에 공송을 했다 아니야? 공원보관 공무원이 불가능한다 공무원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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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많은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영화가 어려운 거야. 한글이 얼마나 쉬운데. 나중에 내가 볼 땐 늙으면 머리가 너보다 한국어 더 잘할 수도 있겠다. 계속 가르칠 거다. 술에 관련된 거 계속 가르칠 거다. 술만 마시면 저희 혀 걸고 빨리 죽겠지, 뭐. 더 빨리 죽겠지, 이 씨. 그래, 머리 보험은 잘 들어 놨지? 아, 맞네. 좋은 보험 들어 놨다 그랬나, 항상? 어? 머리 보험은 항상 좋은 거잖아. 집에서. 어, 어, 어. 어, 어. 거기 부모권이니까 아직. 조금만 있으면 그래도 바꿔줘야지. Babe, when you know your insurance, how long can you get your care? 아, I guess. 어, 26살까지 자기 부모권 할 수 있단 말이야. 아, 그 이유로 자기가 해야 되나 무조건. 응, 저기 가급자리는 직장에서 해주던지. 그게 미국 법이가? 그 이유로 자기가 해야 되나? 응, 법은, 어, 26살. 어. 오, 신기하네. 우리나라는 저런 거 평생된다, 아이가. 평생된 걸? 맞지, 부모가 돼주고 이러는 거야. 비춰자. 용구장은 뭐 봐. 저만 나 사는 거. 나 사는 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뭐 해. 소통 좀 해 주세요. 성태기랑 이야기 좀 해줘야 해. 성태기랑 이야기 좀 해 줘야지. 성태기, 나한테 2천원 보냈어요. 왜? 리액션 해 달라고. 포수로 2천원 보냈다. 아 2천원 카카오 저 뱅거도 2천원 비하오 소통 좀 해주세요 야 내일은 그러면 싫은 날이가 야 영화 보내야 돼 소통 좀 하라고 일 간다고 뭐라고? 응 소통 좀 해라 소통 좀 해라 소통 좀 해라 야 영화 좀 그만 봐라 너도 소? 아 소통 좀 해주세요 형택이 나한테 2천원 보냈어요 공 퓨 리액션 해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형님들 반짝반짝 반짝반짝 아 활리데이 형택아 2천원 잘 쓸게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인데 오늘 뭐하세요? 어 뭐지 그 아 메모리오 데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지? 메모리오 데이 어? 한국말로 없는데 메모리오 데이라고? 메모리오 데이 어 아 아 아 아 아 기다려봐 메모리오 데이 English to Korean 코리안 코리안 기념일 기념일 야 지금 뭐하는데 계속 들고 있을 거고 무슨 기념일인데 기념일 기념일 하하하하 아 조심히 뭐지 메모리오 데이 어 두고 싶은데 어 부담스럽대 하하하하 부담스럽대 지금 누구누구 들어왔어요? 기념일 아 그 성택이 형이 조심히 올라가래요 리액션 해주라 빨리 네 감사합니다 님 하하하하 군 군 군 군인들 어 삼성들 삼성들 됐다 봐 그냥 내가 이해했다는 눈빛으로 한 명만 상세하게 유대경이 나온다 군인들 군인들 누구세요? 뭐 삼성들 군인들을 기리 기리 기리는 날 하하하하 죽을? 어 어 그래 기리는 날 응 모르고 있었따 자 해봐 기리는 기리는 기일? 기일? 기일은 아니고 기리는 기리는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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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리는 날 아 기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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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로 교환 레슨인데 근데 내가 한국어 발휘시켜주고 니는 영화 발휘시켜주고 하하하 응 한 달어식 기념일도 한참 생각했어 하하 아 기념인도 내가 찾았을 것 같은데 뭐해? 알려줘야 돼 뭐지? 닥쳐니리로? 사자 친구한테? 사자, 사자 낚았지 앨리스, 귤이 영어로 뭐야? 귤이? 귤, 귤, 귤 영어로 뭐야 귤? 귤 탕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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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탕자린 아아 탕자린 탕자린? 한저리가, 텐저리가? 그.. 술 이름 중에 하나 있다 그레이트, 화이트 그레이트 그레이스 그레이트 화이트라고 말했다 근데 그리우에? 아 그거 잘 몰라서 한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귤 몰라 아예 몰라 Q. 감은 영어로 뭐야? 아 너르 amigos 펄 시먼 어? 펄시먼 아냐? 펄시먼 펄시만? 어 가만히 여기서 많이 안 먹는다 너 옛날에 홍시 이런 거 좋아했다 홍시 뭔지 기억나 어 홍시 엄마 아직도 하와이 가벤 해준다 아 진짜로 우리나라만의 과일은 하와이도 있다 판다 홍시가 판다고? 어 판다 한국마트같은데 가면은 참외도 많이 없고 배 배 많이 없고 오 배도 안해 네 나머지 과일은 이름 몰라서 말 못하겠지 나머지 과일은 다 잊지 나머지 과일은 다 잊지 맞나 자몽이 그레이프프루트인가 어 맞아 자몽이 그레이프프루트인가 그렇지 하와이 가서 진짜 하루에 자몽 한 3개씩 가먹은 자몽이면 그 판단하나 아니 존나쓰다 존나쓴인데 존나쓴인데 존나 새콤한데 존나쓰가 자몽이 뭐지 그레이프프루트 아 아 그게 하와이에서 나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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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지금 하면 추석때 뭐 카드랑 80만원 카른거 같던데 이거 같고 추석이면 그거잖아 송수기잖아 그 바로 추석 바로 다음날에 출발하면 된다고 하던데 아 아 그래? 아 추석이 그건 아냐? 추월 추월 시원 야 니 술 별로 안먹어가지고 시뻘게 졌다가 점점 통화하면서 술 깨는거 같은데 잘 안깨진다고 잘 안깨진다고 잘 안깨진다고? 아 어 아 아 아 뭐라고 토했다고? ppppppp 쎈다고 아 아 아 아 취했다고? 음 전기 전다 어 소리 아 아 그거는 얘랑 이야기하면 되는데 민이 형이랑 민이 형이랑 민이 아직 자라 잘 자네 근데 머리 잠? 아 잘 잘 뭐 뭐라고? 야 내 여자친구가 발로 내한테 저랬으면 나쁜 발언아 내야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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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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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안경도 비슷한거가? 어? 이 안경 제가 끼고 니가 어 니 안경 제가 끼고 니가 나 이거 Friskap 켜서 그래 얘는 핫스팟이라 그러냐? 하스팟? 어 헛스팟? 해 아 테이 없어 이게 이제 콩글릿이랑 그냥 영화에서 장극이 생기네 What is this? How do you say this name? What do you call the sound? Cellular? Cellular? 아닌데, Cellular Data 아닌데 야, 데이터를 데이터를 Share하는 거 켜서 그래 아, 오, I see 그걸 뭐라 그래? I don't know 데이터 Share? 데이터 Share? 핵 단순하네 데이터 Share, I don't like it 네 아니, 아이폰에 그거 기능 있잖아 아, 그 콩, 누구 콩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걸 핫스팟이라 그러지 않아? 아, 나 핫스팟 어, 나 아까 핫스팟이라 그랬는데 쟤는 핫스팟 이러니까 모두 알아듣네 데이터 스팅으로 하는 거야 아, 갑자기 데이터를 쓸 거야 아, 씨 영어로 대화 못하겠다 너무나 다른 거 이제 안 느끼니까, 우리 여기까지다 뭐라고? 안 느껴서, 우리는 여기까지라 그래, 잘 자라 빨리 아 조심해 더 운전해 또 연락할게 머리도 잘 자고 우리 굿나잇 타도 죽는 거 아니야? 스토프페이지 야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없으니? 다른 사람 없으니? 잘 가다가 살짝 처먹히네. 감사합니다.